소영의 은밀아 소영의 은밀아 소영의 은밀아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은 시리얼을 먹어볼건데요 오레오레드라고 신산품이 나왔대요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볼거에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분홍색 핑크색이거든요 실제로보면 핑크색 알약같은게 있네요 이거는 바삭바삭거리고 이거는 약간 스펀지같아요 이거는 바삭바삭거리고 이거는 약간 스펀지같아요 바삭바삭 과자 대신해서 먹어도 좋을것같아요 근데 이것만 먹으면 조금 나니까 우유를 말아볼게요 하나 더 필요하겠다 딱 좋아요 오 역시 시리얼은 국밥 말듯이 말아먹어야 제맛이죠 평소에 국밥 이제 국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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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그냥 과자처럼 먹는거 보다 우유에 마르니까 좀 더 촉촉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오레오잖아요 초코맛 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빨간 알갱이가 들어있어서 날개맛도 같이 나요 달지도 않고 상큼한 맛도 있어요 저는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우유에 적셔서 눅눅한 상태를 더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딱딱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말아서 먹는게 좋고 저처럼 두꺼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이쯤 될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어릴때 생각나요 아기때 진짜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유가 약간 초코우유 색깔이 됐거든요 한번 국물이라고 해야되나?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 초코우유가 됐어 맛있네 간만에 먹으니까 마지막으로 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부드러워졌어요 아, 이 분홍색이 마시멜로우인가봐 조금씩 녹는 것 같아 너무 빨리 먹었나? 아, 잘 먹었다 오늘 시리얼을 먹어봤는데요 제가 너무 한턱빼기를 해서 되게 민망하네요 오랜만에 똥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시리얼 잘 먹었습니다